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안 좋은 습관이 있나요? 손가락을 계속 빤다거나 콧구멍을 계속 후빈다거나 그래서 엄마한테 꾸질함을 듣기도 하지만 참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안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대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럼 신나는 동화여행 속에서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콧구멍을 후비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콧구멍을 후비면 다이아몬드가 쑥 나오고 뒷볼을 잡고 만지면 딸기처럼 커져서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를 닦지 않으면 충치, 레이저 빔이 폭폭! 나오면 좋지. 손가락을 쭉쭉 빨면 막대사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면 마법 빗자루로 변하면 좋겠어. 배꼽을 누르면 쇠도 나오고 폭죽도 터지고 말이야. 장난감을 발로 뻥뻥 차면 보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콧구멍을 후비면 콧딱지가 쏙 나오는 게 재밌긴 해. 그치? 하지만 콧구멍을 쑥쑥 후비면 콧구멍이 주먹만하게 커져버릴지도 모른다고. 콧구멍을 후비고 싶을 땐 시원하게 코를 팽 풀어봐. 양손에 휴지를 들고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말이지. 귓볼이 보들보들하니까 만지고 싶다고? 하지만 귓볼을 계속 쭉쭉 잡아당기면 콧구멍이 귀처럼 쭉 늘어나버릴지도 모른다고. 귓볼을 잡아당기고 싶을 땐 양말을 쭉쭉 잡아당겨 신어봐. 그래, 이 닦는 게 재미는 없지. 하지만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모두 썩고 빠져서 입이 쭈글쭈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치카치카 이를 닦자. 밥 먹고 난 뒤에 바로바로 말이야. 뭐?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래, 나도 이해해. 하지만 손가락을 쭉쭉 빨면 손가락이 가래떡처럼 쭉 늘어나버릴지도 몰라. 손가락을 빨고 싶을 땐 사탕을 쭉쭉 빨아먹으면 어때? 응? 구멍이 있으면 왠지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다고? 하지만 배꼽을 자꾸자꾸 쑤시면 배에 구멍이 뻥 돌려버릴지도 몰라. 배꼽을 쑤시고 싶을 땐 촬영을 가지고 놀아보죠. 말랑말랑한 고추 아무도 모르게 조물락 조물락 만지면 고추가 바로 화를 낼지도 몰라.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고 싶을 땐 머리를 한번 만져봐. 화가 난다고 발로 장난감이 뻥뻥 차면 이렇게 발이 울퉁불퉁해질지도 모른다고. 발로 뭔가를 차고 싶을 땐 공을 뻥하고 차보면 어때? 이게 잘 알겠지?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계속해서 콧구멍을 쑥쑥 후비고 뒷볼을 쭉쭉 잡아당기고 이 닦기 싫어하고 손가락을 쭉쭉 빨고 배꼽을 쑤시고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고 발로 장난감을 뻥 찬다면 이렇게 되어버릴지도 몰라. 소중한 우리 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동화 속 그림처럼 몸이 괴물이 된다면 안 되겠죠? 소중한 우리 몸을 예쁘게 사랑해 주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